올해 국방부의 핵심 추진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코로나19 범정부 대응과 신뢰받는 국방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 기자, 코로나19 범정부 대응과 관련해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두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백신 지킴이입니다. 군에서는 민과 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손을 잡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송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요. 최대한 안전하게 다뤄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군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유통과 수송 전반을 책임질 방침입니다. 무거운 사명감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 어떻게 구성되나요? 수송지원본부는 박주경 육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군인 34명과 공무원 4명, 경찰 2명, 소방 1명 등 모두 4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더해 57개 부대와 528명으로 구성된 각급 제대별 지원 TF를 추가 편성해서 지원 본부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 본부는 백신이 공장에서 보관 장소, 접종 기관에 도달할 때까지 유통과 수송 모든 과정을 관제하게 되는데요. 실제 수송은 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지만 만일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해서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 도중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적재된 백신이 실온으로 노출이 되면 대체 차량이나 헬기를 투입하는 등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요. 이와 함께 겨고지나 도시지역으로 신속한 백신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군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군이 아니면 하기 힘든 그런 조치들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에 맞춰 지원 활동도 병행한다고요? 국방부는 백신 접종 개시에 맞춰서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과 군 병원 등 시설 지원, 접종 인력 교육, 행정 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반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인데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백신 수송과 지원 활동으로 국민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고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모든 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감염병 119 신속 대응팀입니다. 군에서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해드리면요. 군은 먼저 국가 재난 수준으로 보건 안보가 위험받을 경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수를 1명 대 0.5명 수준으로 간호인력을 증원하고 전방의 군병원 4곳에 대한 음압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감염병 연구시설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신속 항원이나 PCR 검사 등 적극적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친비안교육기관 기관 요원과 교정시설 근무자, 직무보수교육 간부, 교고지 부대 근무 인원까지 확대 시행해서 감염원을 끝까지 추적 소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휘통제실과 핵심 대기전력 등은 상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강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비 지휘소를 준비하고 지휘소 핵심 요원의 교대조 편성과 운영, 핵심 대기전력의 시공간 분리 운영 등을 통해서 감염병 위협에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활약하는 군의 노력에 많은 격려와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윤수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